오늘 우리가 대한민국 신문들에서 같이 다 보고 있는 장면이 이런 기사입니다 최근 5년간 세수 5차 추이 단위 원, 원 아니어도 60일까지 다치않아 2021년도를 한번 보시죠 세수 5차 추이입니다 세금을 많이 걷었다 이런 뜻이 아니고 2001년도에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세금을 얼마를 걷었습니다 300조 원을 걷었다 근데 300조를 걷었는데 처음에 정부가 예상하기로는 61조 4천억이 적은 예를 들어서 240조를 오래 걷을 수 있겠다고 예측을 했는데 실제 걷어보니까 61조 원이 더 걷혀서 300조 원을 걷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올해 세금을 240조 원을 걷으리라고 예측한 것은 뭐냐 어떻게 해서 61조 원이 더 걷혔냐 2022년도에도 어떻게 했길래 52조 5천억이나 더 걷게 되었나 그런 겁니다 올해는 29조 6천억이나 더 걷힌 거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작년에는 무려 56조 4천억 원이 덜 걷혔습니다 이게 이제 오차율입니다 비율로 따져서 2016년 8.8, 2017년 9.5, 2018년 9.5 그 다음에 2021년에 오면 21.7% 2022년에 오면 15.3% 올해는 8.1, 작년에는 14.1이 오차가 난 겁니다 많이 걷었다, 세금이 잘 걷혔다, 못 걷혔다가 아니고 걷을 거라고 예상한 것보다 실제 세수가 차이가 난 것이 이렇게 됩니다 사실은 이런 그림을 보면 여기 나와야 됩니다 여기 나와야 됩니다 어느 계산가 저렇게 예측했어 저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14.1%가 덜 걷었다 작년에 56조 4천억 원이 덜 걷힌 거잖아요 걷을 거라고 봤는데 못 걷은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예산이라는 것은 임자가 다 있거든요 예산은 임자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얼마 주고 누구에게 얼마 나가고 어떤 사업에 얼마 나가고 어떤 도로에는 얼마 어떤 다리에는 얼마 무슨 대학 교수들 논문 썼는데 거기에는 갈라먹으라고 얼마 주고 공대 교수들에게는 갈라먹으라고 얼마 주고 공돈 못 먹는 놈은 바보들입니다 힘께나 있다 이라면 전부 어떻든 정부 돈을 국가 예산을 빼가지고 집 보게도에 넣는 것을 어부로 하는 게 민주주의 보통의 국민들은 정부 돈 구경도 못 하죠 그런데 정치운동을 열심히 하고 정부에 가깝고 정당에 쫓아다니고 국회의원들 아는 사람이 많고 하면서 그런 이유가 뭐냐 다 돈 빼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56조 원이나 세금이 적게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은 어떻게 될까요 임자가 심지어 뭐 1천만 원까지도 다 임자가 있거든 그냥 임자들 손가락 받는 거죠 그러니까 튼튼 다시 조정하고 다시 조정하고 예산 공무원들만 푸짐한 실무자들만 이거 다시 조정하고 깎고 안 되면 아예 자체를 내년으로 미루고 이제 1년 내내 거짓만 하고요 불용 예산 다 갖고 와라 그러고 쓴 돈 많으면 무조건 쓰라 그러고 그때는 뭐 홍수가 나는 거죠 나눠 먹고 죽던데 더 좀 죽게 지방에 교무금이 막 팍 내려가고 올해는 아마 죽을라 그럴 겁니다 작년에도 그랬어요 왜 이렇게 되느냐 공무원의 예측 능력이 형편없이 떨어졌거나 그죠 공무원들의 예측 능력이 형편없이 떨어졌거나 아니면 경기가 심하게 흔들리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경기가 크게 흔들려서 공무원들의 예측은 예측은 올해 경제성장률 2% 인데요 3% 인데요 아니 1.5% 인데요 1.5% 하고 이 사이에 해봤자 세금으로 따지면 약간 차이밖에 안 되죠 올해는 1% 성장 1.5% 성장인데 하반기 가면 조금 올라서 2.5% 성장인데 세금으로 환산해서 거들 거를 추정해 보면 불과 몇조 원 정도밖에 안 된다 50조 원 이렇게 달라질 거라고는 꿈에도 못 꾸죠 근데 정부에서는 없는 경기 수치 보면 지금 이 숫자가 이렇게 엉터리로 들쭉날쭉한 데도 불과 한 열흘 전인가요 한덕수 국무총리하고 국정브리핑할 때 윤석열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어느 놈이 경제가 나쁘다고 얘기하느냐고 큰소리 빵빵 쳤거든요 도대체 지금 어느 놈이 경제가 나쁘다고 얘기하니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좋다 이라면서 한덕수가 국회에서 책을 가지고 와서 숫자를 막 부르고 그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국민 브리핑인가 할 때 그날 그 외에 자리에 앉아서 쭉 브리핑하고 걸어서 저는 왜 그런 식으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걸어서 기자회견장까지 오죠 그 사이에 한 1분 이상 공백이 있는데 도대체 거기 무슨 꿀을 발라놔게 대통령이 안에서 앉아가지고 쭉 발표를 하고 걸어 나와서 서가지고 기자회견을 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해요 그냥 기자회견장은 프롬프트 놓고 하면 될 텐데 왜 그런 식으로 대통령의 시간을 짜투리로 만드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때도 대통령이 얘기한 게 모든 경제가 다 잘 되고 있다고 슬레바를 쳤거든요 근데 지금 정작 세수는 박살이 나고 있습니다 법인세가 박살이 나고 기업들 경제가 박살 나고 있는 거예요 경기가 완전히 업앤다운을 타고 있거나 아니면 예측 능력이 완전히 엉망이 될 거 둘 다 이거나 아니면 둘 중에 하나 이거나 뭐 이런 겁니다 경기가 크게 흔들리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세월호가 침몰하기 전에 평영수가 부족해가지고 배가 크게 흔들리다가 한쪽으로 기울면서 침몰해 버렸죠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나라 꼴이 하나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 공무원들이 편해졌구나 현장을 안 다니고 탁상공론으로 올해 예를 들어서 전체 세수가 350조다 근데 실제로 세금을 거둬보니까 한 30조원 정도밖에 안 돼서 20조가 안 거친다 그러면 이제 가을 되기 전에 찬바람 불기 전에 이제 국세청 직원들 다 모아놓고 야 20조가 펑큰하니까 20조를 메까라 그러면 이제 국세청 직원들이 이제 산하기업들 중에서 더 긁을 데가 없는지 어느 기업에 전화를 해가지고 세금을 좀 더 내라고 닥달을 해야 할 것인지를 해서 세무조사 통보서를 쫙 보내죠 이제 그렇게 해서 메꾸는 겁니다 거짓을 너무 오래 하다 보니 예측 능력도 떨어지고 공무원들이 그게 몸에 익어버리고 대꾸복구가 펜다운이 크게 나는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관료 제도가 근본적으로 형편없는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게 지금 적재한이 이게 징조다 이렇게 보는데 관료들의 실력이 무지하게 떨어지고 있는 징조다 이렇게 봅니다 관료들의 실력이 관료들이 국가를 관리하는 노하우들이 있거든요 각 부처마다 있습니다 예산부처, 국세청 이러면 예를 들어서 국세청은 목표를 달성하는 어떤 방법이 있고 말하자면 다 나름대로 전문가들의 노하우가 있고 그래서 그 전문적 지식이 있기 때문에 정치가 아무리 시끄럽게 돌아가더라도 관료 제도가 튼튼하게 서 있으면 어느 정도는 국가가 순항을 하는 겁니다 근데 세금이 이렇게 예측치하고 달리 막 어펜다운을 하는 것을 보면 기획재정부 1번이죠 그나마 관료들 중에서 제일 마지막 순간까지 정신을 차리고 그래도 국가공무원 같은 역할을 한다는 데가 바로 기획의 산채거든요 기획재정부 지금 그래서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은 다른 부처 공무원들을 알기를 말하자면 웃기게 보는 거죠 실제는 별 차이 안 납니다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은 자기들이 지극히 우수하다고 생각할 뿐이죠 제가 굉장히 우수한 코를 본 것이 기획재정부에서 옛날에 80년도 중반에 기재부 공무원으로 유명한 아이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요 정말 세상에서 내 아니면 내 보다 더 똑똑한 사람은 없다고 하던 그 친구가 농림부 차관으로 발령을 받았어요 농림부 차관으로 발령을 받아서 내가 이번 기회에 농림부 개혁을 할 거라고 막 포부에 부풀어 서왔어요 근데 장관으로 최인기 씨가 왔습니다 이 장관 최인기 장관은 내무부 출신입니다 근데 최인기 장관이 와가지고 이 농림부 장관은 그 잘나가던 차관이 어린애처럼 보이더라고요 총체적인 실력에서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야 내 무부에도 꽤 좋은 공무원이 있구나 최인기 군이 아직 돌아가시진 않았을 텐데 지금 국가 조직이 흔들리고 국가 기관이 흔들리는 게 드디어 직업 공무원 중에 최정례라고 하는 문화부 문공부 이런 데서 흔들리기 시작한 거는 굉장히 오래 되었고요 저는 요즘 체육단체 심의한다고 유인촌 장관이 저렇게 얼굴을 정색을 하고 다니는 걸 보면 야 그 문화부는 더 썩어서 이렇게 얘기해 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문화부가 썩어가지고 박정희 때 국정농단이니 뭐니 해가지고 최순실 얘기가 나오고 엉망인 부서가 문화부거든요 여가부 지금 엉망일 겁니다 뭐 지금 새로 정 안 되니까 여가부에 누구 장관이라도 폐지한다 그래 놓고 지금 장관을 새로 뽑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 놓고 근데 지금 이 국가 예산 가지고 세수 가지고 이 완전히 어펜다운을 막 뭘 하는지도 모르고 막 꼭대기까지 올라갔다가 땅바닥에 내리치고 하는 걸 보면 야 기재부 저것도 이미 고장 났다 이상하다 저 조직도 이미 맛이 갔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날 때 문화부 이런 데가 썩은 줄은 우리가 다 알았어요 이번에 문체부 때 베트민턴 옆에니 뭐니 난리가 나서 지금 뭐 사찰한다고 다니지만 산하단체 이런 것도 완전히 지금 견멸이 되었거든요 엉망이 정치에 오염이 되어 가지고 근데 가만히 하는 거 보면 야 이거 큰일이다 오늘 이 기사도 나왔습니다 한국은행 한국은행 금리를 0.25%포인트 내리면 서울지값이 지방지값은 0.4%포인트 오르고 서울지값은 0.83%포인트가 올라서 2배 정도 오를 거다 하는 기사를 한국은행이 냈습니다 왜 그래서 금리 못 내리겠다 이 말이가 이 XXX들아 전에 이 기사 보면서 한국은행 얘들 지금 뭐하나 장난치나 이 XX들이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이창용 중앙은행 총재라는 사람이 무슨 뭐 사과 수입을 더하자 뭐 서울대학교가 지역균형선발로 앞으로 뽑으면 좋지 않겠냐 하고 말도 안 되는 아이디어를 아이디어라고 온 일을 다 해보고 싶은 거예요 중앙은행이라고 앉아 가지고 국가 전체의 경제 돌아가는 걸 쭉 보고를 받다 보니까 드디어 아이고 이것도 고쳐야 되겠고 이것도 고쳐야 되겠고 하는 게 이제 이 촌놈의 대골박을 채우고 있는 겁니다 그런 줄 몰랐나 이때까지 이 멍청아 그래놓고 지금 와가지고 야 금리를 내리면 말이야 부동산 값이도 금리도 못 내리겠고 원래 한국은행은 그런 겁니다 원래 한국은행이라는 것은 집신장사와 우산장사를 자식으로 둔 부모 같은 거예요 집신은 뭐냐 고용이에요 우산장사는 뭐냐 인플레에요 사실 집신과 우산 외에도 수많은 장사꾼들을 이해관계자들을 자식으로 거느리고 있는 게 중앙은행이죠 그래서 금리를 올리면 쫙 이해관계자들 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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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다가 중립 중립 마이너스 마이너스 해서 손해보는 사람까지 금리를 내리면 반대의 방향으로 파도가 치는 거죠 금리를 올리면 은행 금융권 전체 물이 쭉 차오르고 금리를 내리면 물이 쫙 빠지면서 더러운 쓰레기들이 다 떠오르는 거죠 지금 이창용은 처음 경제 공부하는 놈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13번째 금리를 꼼짝 못하고 있는 거예요 경기가 좋아지나 나빠지나 금리는 그대로에요 도대체 어쩌다 우리나라 중앙은행이라든지 기획재정부라든지 이런 직업관료들이 이렇게 개판이 되었냐 이 말이 도대체 대통령이 누구길래 직업관료들이 이렇게 개판이 되었냐 대통령이 누굽니까 여러분 원래 그런 거예요 이거 금리를 내리면 부동산이 오르지 않을까 원래 그 한국은행은 직업적으로 그런 고민을 하게 돼 있다고 그러나 자영업자들이 죽어나가는 거지 그래서 금리를 약간 내리면 자영업자들이 이제는 대출이 확 늘어나가지고 가계대출 문제로 골머리를 또 썩이는 원래 중앙은행은 그런 고민을 지급적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그걸 책임지고 있는 자가 지금 이렇게 하면 누가 집신장사가 지금 곤란해집니다 하고 떠들고 앉아서 그러면 어쩌자는 거야 그걸 하라는 게 너의 임무인데 지금 와서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하기 싫다는 거야 금유를 못 누리겠다는 거야 국제기구 이런데 IMF, IBRD 이런데 낡은 달처럼 다니면서 비싼 연봉 받으면서 지금도 아마 지금도 아마 이창용은 IMF 연봉을 연금을 억수로 받고 있을 거예요 그런 국제기구들이 UN을 비롯해서 온갖 국제기구들이 연봉은 나락같이 높다고 연금도 많이 줘요 자식들 취직도 시켜주고 한가하게 한가하게 그런 국제기구 다니다가 운줘와 가지고 한국은행 총재 와 보니까 세상이 신기한 모양이야 이런 엉터리 같은 부리단의 당나귀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리단이라는 것은 옛날 철학자인데 이런 거예요 근촛더미가 이렇게 있고 당나귀를 한 마리가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 근촛더미를 이렇게 맛있게 먹으라고 똑같은 위치에 갖다 놨어요 그러니까 이 당나귀가 눈을 돌려보니까 이리 가서 먹어야 될지 이쪽으로 가서 먹어야 될지 몰라서 어디로 가서 먹어야 될지 고민하다가 배가 골아서 죽는다 하는 재미난 옛날 얘기 원래 그런 경제라는 것은 원래 그런 이창용 총재 정신 차리고 본업 공부 좀 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은행 총재도 완전히 기강이 빠져가지고 엉망이야 기재부라는 데는 도대체 뭐 하는 기관인지를 잊어먹었어 50조 60조 세금이 덜 거쳤다가 50조 60조 세금이 덜 거쳤다가 난리가 나요 도대체 저게 그게 제가 기재부 장관은 공무원 시키면 안 된다고 자기 할일도 자기 할일도 못하는 공무원들 그러니 대한민국 경제개혁은 언제 합니까 계산도 못하는 애들 데리고 왜 저렇게 공무원들이 시원치 않게 됐나 대통령이 시원치 않아 대통령이 시원치 않아 대통령이 시원치 않아 대통령이 시원치 않아 공무원 시원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